안녕하세요 과학탐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감정을 공부하는 스터디 시간입니다 저는 우마리아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마인드코치 김종환 우마리아 메가스터디입니다 아 텐션 올려야겠다 네 이제 두 번째 쌤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번에 저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기가 쉽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통계자료도 많고 얼마 전인가 유튜브에 외국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서 뭔가 여행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거 봤어 뉴스 되게 마음이 슬퍼요 네 근데 나는 인정 너무 우리 너무 힘들게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은 이 얘기 하시고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 우리가 빨리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딱 우리가 이 주제를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공부라고 하는 것을 또 비교를 해보면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대부분 외적인 요인이에요 외적인 요인 어떤 거죠 외적인 요인? 우리 집 사업이 망했다 내가 수업을 듣는데 나는 학원 갈 형편을 안 되는데 수학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친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나는 다 외적인 요인이 좀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러프하게 봤어요 이게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외적인 요인에 보시면 사업이 망했다 그다음에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실제 저는 행복에 져야 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요 스트레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네 아니 내가 쌤한테 제가 사실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 여러분 그 IMF 그러면 겁나 우리 엄마 아빠 시대 이야기 봤잖아요 나 때 나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 아빠 IMF를 맞아서 그때 제대로 된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때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나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막 저는 사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 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막 지원도 하고 하다가 모든 게 끊겼어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딱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건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중에 깨달았어 너희 지금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것과 행복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라는 게 있는데 좁은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계기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재미없는 수업을 한다 자기 선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업은 자기 성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요 그래 나 불행해 난 행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인지적 요건 때문에 불행해진다 얘기하는 것이 실제 저희가 뭐 좀 재밌게 가야 되잖아요 어디 뭐 저희가 시사탐구도 아니고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뿌리 근간을 찾아봤었어요 음 그래요 그게 뭐냐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이 성격 급하다는 건요 행복이라는 감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쉽지 않아요 왜 그런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성격이 급하다는 게 자 아프리카라는 나라 아니면 인도라는 나라 여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내가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네 그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이제 유럽에 있을 때도 여기 있을 때 보면 네 막 공을 가지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뭘 하든지 항상 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아예 버스 시간을 예측하지 않아요 예측하지 않고 그냥 안 오나 보다간 책 보다가 아니면 어떤 농구 좋아하자면 농구 혼자 드리블려 막 두세 시간도 하고 네 축구 드리블를 혼자 해요 네 그러다가 차가 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현재 차가 왔을 3시간 뒤에 왔죠 3시간 동안 아 짜증나 왜 안 와 올리시면 지금 와야 되는데 이 3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그냥 축구나 농구나 책 보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3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음 급하다는 게 대부분 되게 완벽주의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음 선생님 나 제가 생각보다 큰 돈을 벌고 나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우물을 팠어요 팠는데 판다고 직접 거기 사시는 분한테 나는 이제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우물을 파주겠다 우물? 우마리아 우물? 오 비싸네요 네 오 우마리아 우물 그래서 내가 내 돈 다 해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오케이 저희 우물 파겠습니다 를 한 달 걸려서 답변을 듣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입금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돈을 쌌는데 입금해 주세요 딱 보자마자 돈을 쌌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메시지 하면 일주일 있다가 답장 오고 아무튼 거기 우물 파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영상에서 그 얘기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을 괴롭힌 마음을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비행기 착륙 중에 있을 때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 제가 일본이 한국보다 행복도가 좀 높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느낀 게 인터넷 신청을 하면 3개월 뒤에 와요 한국은요 뭐 그 즉시 오죠 네 3일 이따 오고 인도는 2년이 걸린대요 근데 2년 걸리는데 2년 또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기사가 왔는데 그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집에 가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런 자체가 되게 속도 자체가 되게 느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징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빨리빨리잖아요 이 빨리빨리란 게 우리가 현재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행복이란 감정에서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한데 편안함은요 느린 것을 얘기하지 빠른 것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 빨리빨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쌤 근데 나는 행복은 한데 편하기도 한데 나는 살면서 나보다 성격 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주의가 지금은 선생님은 모든 걸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데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빨리빨리라는 그 급한 감정이 자신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기간 자체가 특히 재수생도 많이 보면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보통 공부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등급인데 빨리빨리 빨리 빨리 나 올려서 얼른 올라가서 6월 평가원이라든지 느리게는 9월 평가원까지 내가 원하는 성적을 맞춰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아이들이 과정을 볼까요? 결과를 볼까요? 당연히 결과를 볼까요? 그게 결과 중심적인 사고 판단이죠 그러면 이게 전에 이제 쌤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이제 우리 수험생에게 다시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들 중에서 성격이 좀 급해서 그게 결과 중심적으로 간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대한민국 이게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유심히 보면 심리학 공부하고 한국은요 행복을 느끼기가 정말 쉽지 않은 구조군요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죠 유치원 준비해요 유치원 들어가죠 초등학교 준비하죠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준비를 해야 되죠 중학교 가면요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준비해야죠 고등학교 준비하죠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준비해야 되고 대학교 가면 취업 준비해야 되고 취업하면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기 또 이제 준비해야 되고 아기가 나오면 또다시 이게 항상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이게 그거 있거든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 있어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후회라는 감정에 매일매일 하루를 힘들게 살고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데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미래가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대부분 항상 현재를 못 봐요 행복은 현재에 있는 대부분 미래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제가 예전에 프랑스 했을 때 에펠탑이나 목마르 떤덕 아시죠 파리 전경을 바라보죠 프랑스 파리 도시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요 아니면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건물의 월세를 보시면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월세가 낮고 새롭게 지어진 건물일수록 월세가 높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실제 반대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훨씬 더 월세가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게 예전 조상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는 자체 어찌 보면 그 마음에 대한 안색트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재밌었던 게 목마르 떤 언덕 에펠탑 갔을 때 감탄하는 게 좀 달라요 이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잖아요 딱 올라가서 바라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감탄하는 게 재밌었어요 뭐라고 감탄해요? 일본사람들 감탄하는 게 뭔가 시비거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감탄이라고 하는 건 놀라움, 경이름 등등인데 갑자기 일본 그때 한 7, 8명 남성분들인데 갑자기 딱 프랑스 파리의 종종을 바라보자마자 에이? 수공해! 코너터!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외국사람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탄해요? 뷰티풀 하면서 되게 온갖 액션 하면서 감탄하는데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감탄하는 줄 아세요? 저는 와 이럴 것 같은데요? 재건축 할 때 진짜 많대. 성격이 급해서 그런건가요? 항상 아빠만 보는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어릴 때 아버지와 즐겁게 식사했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에요. 그리고 몇 해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 거슬러서 아버님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행복했던 그 장소를 찾는게 일반적이거든요.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가 행복했던 장소 찾고 갔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레스토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국은요? 없죠. 재건축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급하다는 그 생각에 결과적인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성적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적이라고 하는 건 그 뒤에 문제지 1번은 성적이 아니라 오히려 1번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쌤 있잖아요. 나는 수험생을 해본 사람으로서 쌤이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과정에서 행복하면 내가 앞으로 행복해? 라고 애들이 반문할 것 같은데요.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좀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그건 똑같은 거죠. 근데 과정이 행복하면 발란스 이 얘기할게요. 과정이 행복하죠. 네. 과정이 행복하면 네. 일단 결과가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는 건 분명히 아실 거예요. 과정이 행복하면 세상에 100% 없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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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죠. 행복해서 내가 과정에서 매일매일 괴로움과 힘든과 불안과 긴장만 느꼈죠. 시험치는 당일날에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칠 수 있을까요? 두렵게 시작해요. 그래서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 근데 발란스를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하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여러분의 계획표를 한번 저는 이게 무조건 선생님 말처럼 아니 심리학이라는 자체가 한 가지 패턴으로 무조건 100%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또 선생님의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계획표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계획은 잡지만 내가 지금 현재 100%가 아니라 80% 70% 미달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여러분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계획부터 잘못 짜여지지 않았을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부모님 유전자 탓 하면 안 돼요? 유전자. 실제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저는 뇌강에서 밝혀진 바는 있는데 100% 분명히 아니죠.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절반을 차지하는데 학생들이 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다 해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반 차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노력과 다른 요인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이랑 과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급한 성격들, 결과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또 과학 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여러분 과학은 급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어. 왜냐하면 딱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게 100시간을 공부해야 2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과학은 10시간을 공부해도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유전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할 양이 적어서 그래서 혹시 나의 계획표를 또 특히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나의 계획표를 좀 다시 볼 때 성격이 급하니까 탐구 영역은 빠르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 부분을 좀 여유 있게 좀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하나 더 포인트 드릴게요. 네. 급한 성격의 소유자.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갑자기 바뀌려는 건 쉽지 않은데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탐은 가능하다 이거죠? 네. 사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오랫동안 해야지 제가 다 경험자잖아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해야지 점수가 빡 오르거나 실력이 딱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사실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가성비 있는 공부 우리 메가스터디 매너스터디에 그런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더라도 성실만 하면 과탐은 다른 과목보다 애들 다 인정할 거예요. 다른 과목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도. 이게 우마리아 선생님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심리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그 포인트를 놓친 것 같은데 과탐 같은 경우는 범위가 짧다고 하셨잖아요. 범위가 짧은 거 보세요.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보통 단거리에 빨라요. 단거리에 능합니다. 근데 과탐 같은 경우는 단거리용이네요. 다른 과목을 위해서. 네. 그러면 결론 났습니다. 과탐은 급해도 된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저는 현장에 거의 뭐 하루에 뭐 100명 이상을 매번 보니까 맞아요. 여러 학생들을 만나고 저는 또 이제 학생들을 직접 많이 봐주고 질문도 받으니까 학생들을 이제 제가 느꼈을 때 대화를 했을 때 느꼈을 때 쌤과 다양한 우리 학생들의 이제 지금 심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컨셉이 들어간 건데 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사실 정말 잘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수종합반에 제가 제수종합반에서 수능 화학을 좀 오래 했는데 그 반이 뭐 인원이 60명이면 55명은 의대를 가고 5명 정도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K 저희 애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 공부는 유전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유전자 있는 애들만 모아둬서죠. 모아둬서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대체에서는 이제 문과 가는 문과를 가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과학을 통학과학을 해야 되는 애들도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어떤 아이가 너무 시험을 쳤는데 지금 0점인 거예요. 제가 제가 낸 자작문제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쳤는데 0점이라 제가 남겼어요. 근데 너희 잘 생각해봐. 어? 그래서 남겼는데 제가 얘가 진짜 진짜 유전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 속이 상해서 얘 수강료 진짜 난리는 기분이라서 안추고 안추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대답해봐. 했더니 이거요. 얘요. 다 대답을 하는데 다 대답을 하는데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버퍼링이나 이런 걸 떠올리는 속도가 한 10배속으로 10배 느려요. 사이렌 사이렌 한번 지나가고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죠? 적 3편이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알겠지? 여기서 하나 또 넣는다면 칵테일 파티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라도 상대방 얘기를 들어요. 어머나 선생님. 지금 아마 사이렌 소리 들려도 아마 우리 친구들 아마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우리 학생들 보는 기준은 0점이에요. 근데 그 과목 본부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 이전의 학습 능력이 다 잊었을 수도 있는데 물어봤어요. 한 문제 되게 고급 문제였는데 하나를 물어봤더니 ㄱㄱ 천천히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건 머리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탓이냐면 내가 다른 아이들이 첫 문제 풀고 이게 익숙해지는 동안 나는 그냥 안 한 거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네. 그래서 뭐 걔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냥 그 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DNA에 의대 바로감 이런 게 의대 하이패스 이런 게 적혀있는 아이들이 아니면 능력으로 어 능력으로 1등급은 다 나올 수 있다는 걸 요즘에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지금 또 성격이 급하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제가 그게 딱 떠올려서 떠올라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내가 이 부분이 너무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 사고 애들이 그런 걸 못해 사고의 흐름을 그냥 이렇게 도출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이거라서 이게 이거라서 이렇게 해서 얘야 나 라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모르겠어 이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다 0점이 나오면 난 못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내 마음을 좀 잡아서 이거는 이거고 이래서 이 답이네 라는 걸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면 되게 빠르게 모든 공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거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 라는 걸 유전자도 있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 라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천천히 네 일단 뭐 유전자석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있겠죠. 있는데 보통 선생님이 지금 대치동에서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대치동 강의인데 대치동 친구들이 실적도 실제 좋게 나온 건 사실화 된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학습심리학에서 보시면요. 네. 부모의 역량이 큰데 그 부모의 유전자 역량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 전문직 중에 계신 분들의 어찌 보면 그 습관 자체가 내가 지금 모방을 하거든요. 모방하기 때문에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올 확률은 의사 유전자가 아니라 의사의 모습을 계속하다 보니 이 아이는 삶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의사라는 게 기준화가 돼 있는 거죠. 그만큼의 노력을 하는 게 실제로 많은 경우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심리학적으로 종합해보면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뭐 빵점을 받아서 이걸 문제 삼지 말고 너가 차근차근 해봐라 아는데 차근차근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SNS에 보면 제 아이들과 캠핑 노가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우리 종환이 참 좋은 아빠다 막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은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금 조금씩 해라 이거예요. 보세요.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좋은 아빠가 뭐죠? 좋은 엄마가 뭐죠? 답 안 나오잖아요.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어느 유명한 선생님이 어느 학생한테 너 평균적으로 공무원 집중 시간은 몇 시가? 어느 정도 돼? 말 못 하면 안 해 본 거잖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못 해요. 저는 좋은 아빠라는 기준이 뭐냐면 저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서양 미국이나 외국에 저는 아마 저는 제 아버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많이 했었던 게 아버지에 대한 분이 저하고 좀 다른데 그 서양 드라마 영화에서 정말 너무 멋지다 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과 함께 축구 경기장에 가서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응원 똑같은 팀의 영화 그 응원을 하고 네 아버지와 함께 캠핑 가고 아버지와 함께 캐치볼을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그걸 해요. 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위에서는 좋은 아빠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해서 포인트를 잡고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체적이라는 자체가 저는 차근차근 차분하게 간다는 게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차근차근히 하시고 제가 학습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해도 돼요. 할 거잖아요. 더 할 거지만 더 해도 돼요. 라고 하면 사람이 되게 발라보이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을 또 많이 보면서 느꼈는데 그 문제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과학은 또 물화생지 통합과학은 다 있으니까 문과적인 내용 이과적인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잘 놓치는 게 국어를 못해. 그러니까 어떤 단서를 국어에 다 넣어뒀는데 국어 지문을 해석 못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숨겨져 있는데 조건을 못 찾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끊어 끊어서 내가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 찾았고 내가 이걸 해석을 했는지 전 학생들에게 이거 무내력의 문제지 이거 계산 능력 아니야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수학 외에는 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모두 사측 연산만 거의 사용을 하지 고급진 수학 계산실력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는 거 물론 물리는 미분에도 잘 나오겠지만 그걸 하지 않아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8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내가 얘가 지금 주어진 걸 내가 국어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걸 생각해서 좀 공부하셔도 내가 공부하는 데에 저의 하는 이 행복의 저의 요소를 모두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영상이 고등학교 1학년도 다 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나중에 문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특히 사탐에서 과탐으로 옮긴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과라고 하는 성향은 대표적인 게 100%라고 할 수 없겠지만 수학적인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문과가 만약에 갈아탑니다. 네. 과탐으로. 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그나마 괜찮을까요? 이거 저는 되게 결과 중심적인데 네. 저는 저는 무조건 무조건 성적 잘 나오는 거 어떤 거예요? 내가 시험을 쳤을 때 뭐 과학으로 했을 때는 물화생지가 있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선택하는 게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물리 가능할까요? 물리도 문과층 가능할 거 같아요. 가능할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문과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이과를 간 사람이에요. 과학이 너무 좋아서 난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문과적인 성향과 이과적인 성향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암기를 잘하는지 암기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는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암기를 잘하는지 암기를 못하는지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하는 게 그냥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방법이 암기를 잘하면 어떤 과목을 추천하십니까? 생지요. 생지 그러면 좀 더 내가 수학적 계산능력이 뛰어나다 네 그러면 물화 오케이 결정 났습니다. 이제부터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치동 1타 선생님 유마리아 선생님의 딱 조언 잘 생각해보시면 선택하는데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 했는데 오늘 2편은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 할까요? 그렇죠. 마무리하고 다음편에는 네. 왜 왜 성격이 급하게 됐는지 한번 그 얘기 해볼까요? born when I was born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